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얘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돼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아니 뭐 외국인 근로자들 또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 갑자기 퇴직금 얘기를 끌어내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비교적 근로자성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경계를 넘나드는 직업분들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과연 발생할까 하는 측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다 아시는 내용일 건데요. 이 퇴직연금과 관련돼서 퇴직연금은 대개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하니 설마 나라가 인가하고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가지고 장난칠까? 이런 의심에 추후의 의심도 없는 이런 사실들 때문에 자신의 퇴직연금제도가 제대로 설계된 걸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지 그 받은 금액이 정당한 것인지 이것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프리랜서들과 같이 성과급, 인센티브로 받는 그런 분들은 이것이 평균임금에 산입이 돼야 될 경우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균임금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연금이 설계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자 이번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는데 프리랜서 형태든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 형태든 성과급제나 인센티브제 형태든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긴 한 근로자인 한은 누구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백화점 같은 데서의 위탁 판매업자 형태의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성과급 형태, 인센티브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회사나 백화점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감독을 받는 요소가 약하다 보니 너희들은 자영업자야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이 없다 해서 퇴직금 관련 분쟁들이 많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분들도 근로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또 퇴직금 받을 가능성도 아주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권리를 찾으십사 하는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계속 근로연수에다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등장하는 몇 가지 논점들이 있는데 계열사 간에 이동이 있었을 때 계속 근로연수가 합산되느냐? 합산됩니다.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졌을 때 계속 근로연수가 합산되느냐? 합산됩니다. 특히나 위탁업체의 소속이 자주 바뀌는 영역업체 소속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수탁 관련된 신규 업체들이 그걸 갖다가 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소속 회사만 다를 뿐 나는 그대로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 영업양수도 법리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과 같이 간헐적인 근무 형태라든지 방학 중에 근무를 쉬는 그런 간헐적 근무 형태조차도 계속 근로연수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종 3개월분 평균임금을 가지고 우리가 퇴직금을 산출하는데 이때 인센티브, 성과급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출되어 있는지 특히 DC형 형품이라고 해서 특히나 DB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최종 3개월치 평균임금을 가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받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근로자나 성과급 근로자, 특히 중간정산 후에 퇴직하는 사람 근로자들의 차액 청구권 이런 것들을 특히 주목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